경기도의 한 약재 유통업체 작업장. 납품 전 이물질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직원이 찍은 영상입니다. 말린 도라지를 걷어내니 죽은 지가 나오고 플라스틱과 녹근, 담배 꽁초까지 보입니다. 중국산 약재를 국산과 섞어 이른바 포대가리를 하는 장면도 포착됩니다. 작업자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인 포대에서 천궁을 쏟아내고 그 위에 국산 천궁 가루를 섞어 다시 다른 포대에 담습니다. 당시 약재 유통업체는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유통과정을 추적해봤더니 납품된 약재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돼 있었습니다. 이렇게 이 유통업체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2년간 원산지를 속여 건강기능식품업체 등에 공급한 약재는 무려 169톤. 검찰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유통업체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. SBS 김봄입니다.